안녕하세요. 더샵 모델 김수현입니다. 더샵이 11년 만에 리뉴얼됐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3.0, 더샵 거제 디클리브. 차원이 다른 공간에 살다, 라는 의미가 담긴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실까요?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알렉산드로 맨디니와 개발한 패턴이 단지 문주와 외관에 적용되었습니다. 더샵만의 스마트 기술, 아이큐텍. 안면 인식으로 작동하는 공동현관 로비폰. 자동사균대는 엘리베이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품 조경시설로 단지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다채롭게 해줍니다.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가덕도 신공항까지 추진된다면 거제의 미래 가치는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주거공간, 클래스가 다른 생활. 이제 더샵 거제 디클리브에서 누려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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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